왜 그랬어? 왜? 엄마가 민우한테 사과하라고 했잖아 은솔이가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 아빠한테 혼나고 들단 말이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은솔이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빠, 너 혼나면 어떡해 아니야, 이제는 엄마가 엄마 말릴 거야 걱정하지 마 어, 어떻게 됐어? 민우 너 민우야, 엄마 왜 죽으라고 했지? 아니, 엄마가 온 놈에 부시나간다고 했어, 안 했어? 아니, 왜 애를 때려?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죽음을 당해 엄마, 엄마가 이렇게 멀쩡한데 왜? 내 애를 냈어요 내 애를 냈어요 민우야, 민우야 민우야, 왜? 내 애를 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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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아니야? 감히 누구 아들한테 막말을 하냐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